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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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쎄더라구요 아 이거 밸드가 다 좋아하냐? 어 돌아가 깎으면 돌아 여기가 영신봉? 응 영신봉 응 영신봉 응 영신봉 태생이가 끌어오라는거야? 따라가야돼 따라가야돼 선체 따라야돼 섰다 섰다 형 여기 와봤죠? 여기요? 여기 클릭 안빠지면 그냥 빼요 그냥 아 여기는 위험하더라 근데 아이씨 야씨 뭐야 이거? 왜이렇게 깊어 다른데 다른데 자 됐어 여기 안 빠졌을 때는 그나마 미스로 타면 내려오고 그랬는데 여기 야 골만 넣으면 되던데? 근데 골이 중심에 없다면 빠져나가니까 클릭이 안 들어갔잖아 아 나 이렇게 지금 무서워 내려가지고 먼저 내려가 세상 편안해 클릭 중상계 중상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우 위험해. 여기 길이 있었네? 우와 여러분 뭐야 뭐야 야 뭐야 씨 우와 깜짝이야 야 여기서 커버트 해보니까 와 트러치네 나는 이러면 100% 미끄러진 걸로 알고 있겠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